traced by 여러분들 오늘 무슨 장례식인지 다 아시죠? 아 오늘 멤버분들이 왜 이렇게 적게 왔어? 거이 거이 미호님 거이 거이 오늘 저희 멤버 지늑대님이 아 늦뜩아! 아으! 주위때의 컴퓨터가 사망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참가하지 못했어요. 아 늦뜩아! 컴퓨터를 그렇게 하루종일 돌려놓더니 결국엔 그렇게 나가는.. 맨날 리그 오브 레전드만 하더니 그만! 아 근데 한 명은 어딨어? 태택이는 어딨어? 오! 태택아 어딨어? 아 뭐 이렇게 부산을 쓰고 있어? 아니 장례시장에 누가 핑크색을 입고 오나? 예의가 없구만 예의가 없어! 아이 컴퓨터가 망가졌는데 왜 이렇게 난리들이야 다들? 옷이 없어도 그렇지 핑크색을 입고 오나 어떡합니까? 그거 말이야! 어쨌든! 오늘 관짝 수년단들이 주위때의 컴퓨터를 위로해줄겁니다. 자 오늘 신나게 놀아봅시다! 와 이거 놀리는거 같은데? 자 잉유맨티비 일동이 드디어 환영합니다. 관짝 저택에 이렇게 화환을 보내셨네요. 아이고 들어가죠 누가 장례식장 화환을 저렇게 보내셨어요? 누가 저렇게 썼어? 누가 축하해 이거 아이고! 주위때 NPC가 보이네! 아이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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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늑대야! 늑대야! 그러니까! 녹화 도중에 왜 컴퓨터를 망가뜨려서 녹화 지연을 5시간이나 시키니? 아이고! 아이고! 늑대야! 정신 좀 차려봐! 아이고! 늑대야! 아이고! 지금 전자상가 가서 컴퓨터 사고 있지! 아이고! 컴퓨터를 하니까 평소에 아꼈어야지! 아이고! 진짜! 어쨌든 오늘 관짝 수년단들이 와서 주위때 컴퓨터를 위로해줄겁니다. 근데 그 사람들은 어디갔어요? 그러게 말이야! 아이고! 이 상자는 뭐지? 아이고! 여기 감자가 늘었네! 독이 든 감자가 있는데? 이거 뭐지? 아휴! 한입만 먹어볼까? 응? 한입만 먹어본다고? 아니? 저거 뭐야? 손에도 빼봐! 손에도 빼봐! 노래가 멈췄어! 내가 다시 한번 들어볼게! 어? 독이 든 감자를 드니까? 어? 다시 한번 내려볼게! 어? 먹으면 안되겠다! 먹으면 안되겠다! 아이고! 넣어! 아이고! 관짝이 갈뻔했잖아! 아이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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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봐! 이 저 녀석이 컴퓨터를 얼마나 허투루 썼길래! 기다려봐! 너 이 자식 넌 잘 만났다! 이 자식이! 어딜 감이! 야 거기 있으니까 그거 같아! 영정 사진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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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나와! 빨리 나와! 어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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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Code! 컴퓨터 관리! 응! 거기 누가면 안된다고! 어휴! 의iş! 알겠어! 아휴! 야이! 큰일 날뻔 했어! 흥에 겨워 버릴 뻔 했다고! 큰일 날뻔했네! 아휴! 가! 어휴! 저 레버는 뭐야? 어휴! 이런 레버들... 여기가 좀 불이 다 안 들어와 있네 이 레버를 내려서 한번 불을 켜 봐야겠어 레버를..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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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리면 안 되나 봐! 잠깐만... 아니... 안에! 아래에 TNT가 있었는데 내렸으면 자네는 관짝으로 갈 뻔 했어! 아우 세상에! 아이고! 아이고! 아이고... 어쨌든 오늘 주인이 때 컴퓨터에 장례식을 치러 드릴 거야 어? 나와주세요 관짝소년단! 안녕하세요 오 세상에... 오늘 주인이 때 컴퓨터를 이렇게 좋은 곳에 보내주신다면서요? 네... 이미 컴퓨터 화장 전에 CPU랑 메모리는 빼놓은 상태입니다 그들은 멀쩡하다군요 아 그러면은 장례식을 성스럽게 치러주세요 네...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조상! 오! 시작할 수... 그들의 공연! 오! 지눈 네임 컴퓨터 바이바이... 어디로? 지옥으로? 바이바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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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아... 안녕하세요!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는 거야! 오오! 하지만 여러분들... 이렇게 장례식이 쉬었으니... 여러분들도 장례식을 치러줘야 되겠군요 갑자기...? 기미 자... 여러분들 관작소년들이 우리도 관작 보낼 생각인가 봐요 오늘 experiencedtee.com 컴퓨터 장례식에 온 것 뿐인데 관작소년들이 등장했어 몸이 떨려 수건아 나 관작에 가고 싶지 않아 수건아 어 여기 관짝이 보여 안돼 안돼 관짝으로 가면 안돼 관짝에 들어갈거야 관짝이 왔다 웰컴 장례식 남아가는 관 뭐지? 당신은 관짝 소년단 아오니? 당신도 장례식을 모면하진 못할거군요 인간은 언제나 죽는다고요 그렇게 성스럽게 보내지 말아줘 조심하세요 잠깐 이게 뭐죠? 새로운 아이템이 있는데요 누가 나를 쫓아올 수 있을까 빠른 속도로 도망쳐보자 사용하면 빠른 속도로 도망갈 수 있나봐 이따 한번 사용해보죠 새로운 아이템이 등장했구만 좋습니다 아이템이 오늘 굉장히 많은데요 밀즈기 이거 엔더 진주 엔더 진주 좋았어 가자 아니 자네 어휴 어휴 미효씨 아니 나 방금 관짝 갈뻔했어 아하하 관짝 갈뻔했어 어기야 둥기야 둥기야 할 뻔했다구 아이고 나도 관짝에 실려서 춤을 춤을 출뻔 했잖아 아하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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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Zombie 아휴 왔다 관짝 왔다 으아아아악!! 알았어x3 투명한 포션 투명한 포션 아니었어 죽을 뻔 했네 진짜 이 아이템 써봐야지 누가 나를 쫓아올 수 있을까 이거 투명한 포션 야 빨리와 일로와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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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쓰니까 되게 빨라진다 뭐야 이거 뭐야? 탁아! 뭐죠? 이거 이 아이템? 이거 뭐야? 오! 근데 이거 계속 쓸 수 있는데? 2초마자야? 뭐오? 아닌가? 오.. 페엥 방금 진짜 죽을뻔했어 넘어가라! 문 닫아! 문 닫아! 문 닫아! 한명을 관짝으로 그냥 보낸다고~? 이수건님의 상례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건이의 장례식 수건아 그 관에 있는거니? 이 안에서 춤을 추고 계십니다 저 안에도 숨추고 계셔 끔찍해 난 저 관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 잡히면 저 관에 들어가는거야 도망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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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 올라가 아 여러분들 저는 관장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아 근데 진짜 무섭네 안전하게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 도망가! 15초! 야 너 뭐야 왜이렇게 빨라? 어 세상에 아 그거보단 이걸 밖에나 숨은이의 뼛조각이야 뭐야 이거 관짝을 나가는 비밀번호 어! 어! 야 왔어! 관짝! 관짝아저씨 왔어! 으음! 아주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군요 왜 어딨는거야 ministre 뼘 이 녀석아 어디 있는거야 이 녀석아 어디 있는거야 ших Motor 여기 D B B B 여기있지 깎인 여기있었구나 아니! 가려 가져! 원칙이야! 으으윽! 상男 아.. 어 뭐지? 아.. 일단 여러분들 숨어 있습사 이거 뼈를 모아야 되네 오늘 와 장난실장 이거 도망가! 아.. 빨리 비밀번호 찾아야되는데 투명화 포션 오늘 여러분들 목숨 화납니다 관짝에 들어가기 싫다며 어이구! 미호님이 관짝에 들어갔네 미호님 관짝에 들어가셨군요 아.. 저 죽어요 안녕히 계세요 관짝에 들어가셨네 아이고 아이고 자 살금살금 자 몰래 몰래 아니 막혀있어 여기? 나갈 데가 없네 투명화 포션 있구요 저항력 방어력 포션 오케이 이러면 살만하지 이러면 살만하지 물길 으어어어어어얐어어어어어 아X2 어9 아니 관짝갔어 둘다 둘다? 우리 둘 밖에 안남았어 좀만 숨어있자 어어 아니 컴퓨터 장례식에 와서 이게 무슨 짓이야 으흐흐흐흐 아이고 무서워라 야! 아래에 관장있어! 이미 두 명이나 왔다 너도 너도 가자 야 여기 안에 있어 도망가 도망가 진짜 도망가 진짜로 이거 일회용템 아닌거 같은데 아 이거 버그네 이거 쓰면 안됩니다 오늘 아이템 만들다가 에러가 났군요 뭐야 이거 여기 다이아몬드가 많아 뭐지 이런데 이런데 어? 아 이거 아니네 으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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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망 beer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쫓아온다 관자온이가 쫓아 온 살방법이 없네 거기 있는거 다 알아 거기 있는거 다 알아 거기 있는거 다 알아 거기 있는거 다 알아 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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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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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엄마 엄마 너무 무서워요 꼭 그렇게 다 가야만 소개를 하냐 아하하 신속 포션 오케 빌보나가 어딘가 있을텐데요 헤헤 퇴보나가 이상한 퇴보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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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그래 아 진짜 아 반짝하기 싫다구 때려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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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저 악명 포션을 먹었는데 너 나 아파아 야 너무 아파 너무 아파아 lamp 이걸 Tai 단 upward 야 길 탁 푸흐흑 아오 예엏 준비하시고 어 어우 롤닝 NS 저기 들어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아 비번 못찾겠다 안되겠다 이거 이거 이 아이템 불법이라면 쓰겠습니다 누가 나를 쫓아올 수 있을까 안되겠다 보통 녀석이 아니다 비번인가 여기? 아닌데 아 비번 어딨지? 비번 어딨지? 비밀번호가 어딨을까요? 여긴가 이걸 쓰면 빨라지거든요? 이걸 쓰겠습니다 녀석이 안되겠다 나도 아이템 쏴야겠다 아 이거 super 어 뭐야 이거 찾았다 두번째 O 세번째 O 세번째 공 두번째 O 세번째 공 세번째 공 굿 왜 이렇게 조용해 엄 으흐흐 칼칼 히 Люб 아핰 으흐흐흐흐흐흐Х 으흐흐흐흐흐흫 진짜 끈질기네 롤링 어파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embedded 이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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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어 잠깐만 비번 세개야 공 공 두번째가 O 오케이 공 O 공 하나만 찍자 그냥 나가자 빨리 나가자 나갈게요 여러분들 안되겠다 너무 쎄요 하나 못하자요 황금상 하나 먹구요 나갈게요 빨리 나가야겠다 빨리 나가야겠다 빨리 나가야겠다 나가야돼 어? 나가야겠다 아잠깐 이 너배는 아 저 위에있네 아잠깐 이 너배 아잠깐 이 너배 아잠깐 이 너배 기다리고 있을 줄이야 안되겠다 자 엔더니즈를 던져서 엔더니즈를 던지고요 바깥으로 밀치기 검으로 밀쳐내는 겁니다 이 작전이 통한다면 나갈 수 있어요 나이스 비번 뭐죠? 050 050 1인데? 오케이? 오케이 나이스 12345678로 찍으려고 했는데 나이스 오케이 나갔다 탈출했다 엔더니즈를 던지고 밀치기 검으로 밀치기 신컨 미쳤구요 어? 우후 아마 또 왜 골로 갈 뻔했네 뭐죠? 뭐죠 이거 뭐죠? 이 무덤까지 이 무덤까지 찾아오다니 당신도 숙달된 관짝소년단이시군요 새로운 멤버가 되신걸 축하드립니다 잠깐잠깐 새로운 멤버가 됐군 감사합니다 저도 열심히 관짝활 관짝소년단에서 활동하겠습니다 가시죠 하하하 하 하 ㅋㅋㅋㅋ 하허허 유튜브 좋아요 구독 이기면 다 AAAAAAAA Personally 하핳 신기 하하하하 아아아앍 개웃겨 가자! 가자! 음악큐! 가자! 가자! 소유우도 가자! 댓글 알림 설정까지 오예! 오예! 아 너무 웃겨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!